안녕하세요. 오늘은 프로필 촬영하러 왔습니다. 저렴하게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어떻게 저렴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으러 왔습니다.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비정해보겠습니다. 프로필 노하우이긴 하는데 사실 비싼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커피라든지 또는 비타 500 그런 걸 해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들면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싸지 않고 저렴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좋은 사진들 많이 번진 적이 있습니다. 아무튼 커피 받고 바로 운동하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잘 도착했습니다.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.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구상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 걱정됩니다. 아무튼 그냥 중간중간 보여줄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лись 순ung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